네 출발 흐흐흐흫 아니 아 태울려고 가는건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스톱도를 많이 하고 나눠서 타는데요 아니면? 참아 왜 다들 붕대방 가고 있어 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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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시그님 그리고 왠... 오른쪽 뒤로 가세요 뒤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4번 오케이 리헤드 아 진짜 개시끄럽네 저거 오! 깜짝이야 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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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간선드리프트 이걸 이렇게 말한다 아 버스가 6인승이구나 예 6인승이에요 6인 스쿼드 좀 내놨으면 10위 말고 한 6명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니까 10위는 너무 많아 왜 스쿼드하면은 왜 4인밖에 없지 4인, 8인 6은 왜 없죠? 허드니깐요 예? 아! 과속방지터기 아 아 아 진짜 허드니깐 4배우리 하베이 아니 아니 태워주세요 왜왜왜 멈춰 아니 잠깐만 구상 좀 빨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상 빨아 구상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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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요 빨리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나도 뛰어가고 있어 아니 아니 저걸 뒤집으면 어떡해 진짜 안 뒤집었어요 누웠어요 아 아 진짜 뛰어 justement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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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으흡 Heff 오오오오오오오오오O 오오오오오오오O 어? 설마? 이럴 시간에 뛰어 왜 이렇게 날아가 안 돼! 안 돼! 안 돼! 터졌다! 안 돼! 안 돼! 아까들 청춘 사람